저 따라오는데 배내버리면 안되죠? 오지마! 가세요! 여기 연예인 계시거든요? 예 파파라치 오셨는데요 파파라치 일단은 벌금 호받으로 뜯겠습니다 야 이거 이 RP편 제목은 셀럽의 삶이다 그냥 시민으로 살게요 그냥 평화롭게 살라구요 아 뭐 경찰이고 폭주적이고 아무것도 안하고싶어 난 그냥 진짜 내가 원하는 현실보도는 이게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아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저 그냥 시청가서 직업 구할게요 이제 평화롭게 살라구요 아 안되겠네 진짜 그래 택시기 사야겠다 아 잡 뽑으시는 데까지 태워야될게요 아 예 아 제가 그냥 우버 부를게요 그냥 이제 진짜 평화로운 시민의 삶 전화 전화 서비스인가? 어 우버 어어어어 되나? 우버 이스 커밍? 우버세요? 하하 하하 님이세요? 가세요 오토바이요? 네 무슨 택시 오토바이가 어딨어? 오토택시 몰라요 오토택시 아 오케이 껀당 1500원이에요? 아니에요 비싸네 헬멧 쓰시고 갑니다 저 목적지 얘기 안했는데 목적지 핑으로 찍어주세요 아 목적지 핑으로 찍는거에요? 아 예 아 여기 목적지 여기 여기 핑 찍은데 아저씨 돌아가시는데요? 불법 유턴 아 불법 유턴 못하니까 뒤에 뒤에 경찰님이 계속 따라오셔가지고 불법 유턴도 못하고 뒤에 봐봐요 뒤에 경찰 막 경찰 와요 이러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시받고 있어갖고 감시인지 경호인지 모르겠는데 아 경찰씨 언제가 쫓아오실거에요? 아이 경찰이 스토커 아니야 이거? 저 좀 내부로 둬여줘 아 좀 평범하게 살게 내부로 둬 어 안쫓아온다 아 아 고맙습니다 돈 지금 드려야되요? 1500원이요 아 기본요금 나왔네 네 드렸어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디 A7 얼마지? 6만원? 아 아따 비싸네 어 와 신형이다 A7 신형 와 내부 야 인터페이스 똑같이 생겼어 와 엄청 잘만들어놨네 엄청 잘만들어놨네 차패치 그대로네 그냥 진짜 대박 오 멋지다 멋있죠 에이 아 장난아니구만 진짜 흐흐흐흐흐흠 왜 저 왜 방금 와 멋지다 한 와 멋지다 한 친구 지금 잡아가는걸 왜 잡아 뭐지 hel 방금 내 차 칭찬해줬는데 경찰한테 개쳐왔네 무슨일이야 무슨일 아니면 최포를 쫄어봐야 낼시해요 아 나 따라다니었다고? 아닌데 제가 방금 만났는데 아 아까부터 계속 꼬였어요 뒤에서 아 아까부터 계속 꼬였어요 뒤에서 아 쟤야 나중에 또 와요 아 30분 보내겠습니다 아 이 친구 스코퍼였네 근데 택시 너무 인기 없는거 아니야? 콜이 안들어오지 택시 왜 이렇게 안불러 택시 불렀어요? 택시 불렀어요? 택시 불렀어요? 택시 불렀어요? 택시 불렀어요? 우버세요? 차고로 가지실래요? 아 예예 핑 좀 찍어주세요 아싸 첫 손님이세요 첫 손님 아 예예예 아 예 오늘 날씨가 정말 흐리네요 그죠? 네 비가 축축하여 많이 내리네요 진짜 너무 많이 오는데 저 근데 경찰씨는 차가 왜 갑자기 멈췄어요? 네 네 퍼졌어요 차가 아 근데 바로 뒤에 내가 택시였는데 바로 택시 불렀어요 택시 바로 앞에서 택시 불렀어요 어때요 요즘 경찰일 아 요즘 경찰이요? 네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하하하하 말이 바빡세 하하하하 경찰분들한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 괜찮아요 네? 몇살여 몇살여 네 아 저 스물이에요 아 스물 아 근데 가야겠네 이제 아니 그 말은 좀 안하시면 안될까 아 아니 원래 택시기사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기 저기 여기서 내려주셔도 될거 같은데 내려드릴게요 그냥 아 예예예 예 어 얼마죠? 기본요금이 이천원인데 지금 좀 많이 온거 같으니까 삼천원만 받을게요 예 수고하세요 아 만삼천원 주셨는데 아저씨 아저씨 만삼천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아싸 운수 좋은 날이다 빨리 설렁탕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야겠다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비오는 날이고 또 딱 운수 좋은 날인데 밀렸고 하하하하 어 콜왔다 콜왔다 아 아 못받았다 아아아아 크으 으엑 아아 오른쪽 아래 콜이 뜨는구나 아아 야 이건 빨리 눈으로 아 이거 오른쪽 아래 계속 보고있어야겠네 콜 콜 아 저 병본님 아 저 오토택시가 지금 최대의 경쟁자야 내가 봤을때 오 콜콜콜 왔어 왔어 와 이 통화는 이미 통화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와아 이거 피지컬 싸움인데 아 이거 리얼 택시기사의 택시기사 분들의 그 하루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야이 택시기사 시뮬레이터인데 이거 어 받았다 아 받았다 받았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뜨는구나 오케이 이거 유통구간이 아니죠 뒤에 경찰차 있었죠 예 감옥 갈뻔했죠 예? 예 뭐 잘못했습니까? 어 예 불법유통 타지마세요 불법 불법유통이라뇨 저 여기 유통구 아니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예예 가동님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번 봐주시는거구나 고맙습니다 택시요 택시 택시 여기 택시요 택시 부르셨어요? 예예 타세요 타세요 아 손님 요즘 아들이 비트코인인가 내가 그거 하는거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어? 비트코인이라카나 돈 많이 번다카던데 몰빵하라고? 이 차까지 담보로 팔라고? 그거 그거 그거는 거의 사기 아이가 사기 길이 여기서 좌회전 손님 제가 네비게이션은 저렇게 나오는데 또 내가 아는 길이 있거든 어 잘 봐요 복잡하지 말고 또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어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지금 택시 운전하시면서 불법으로 운영하신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뭔소리야 그건 아니 지금 내비게이션 안 따라간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요 뭐 뭔소리야 아니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보다 왜 사람 머리가 더 그거지 믿을만한거지 예? 왜 왜 억울해 나는 아 한번 봐드릴테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 예 예 충성 충성 예 길마켓과 빨리 가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딨냐고 여쭤보면 나 지금 양하대 홀부르신분 경찰선대 뭐지 함정카드인가 뭐지 왜요 일단은 속도 위반하셨구요 예 아 잠깐만 그 다음에 정지 어어 아니 정지선 침범하셨고 아유 죽으셨네 야 왜 안가 파란불인데 야 야 야 마 오오오 오오오오 야 너 내려 야 너 내려 아아아 경타연씨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예 이 친구 이 친구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 날렸어요 어 뭐야 콜 부른거 아니였어 뭐야 뭐야 차타고있는사람 뭐야 차타고있는사람 닌 콜 부르셨어요? 에? 에? 뭐야 저요 너 딱걸렸어 아저씨 아저씨 아 뭐해 경찰 아저씨 빨리해 아저씨 빨간색 아우디 A7 빨간색 죽여 죽여버려 어 돌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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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내려 이씨 내려 이 개자식아 어 뭐야 뭐야 경찰이 왜 잡혔지 경찰이 실팩차트 경찰이 회수감차고 있어 경찰이 교뭇장 아 그냥 감방 보내버려 저는 합의 그딴거 없어 네 예 알겠습니다 어? 도둑부협으로 같이 가시죠 뭐야 나 메카닉 부는적도 없는데 알아서 왔어 어 고맙습니다 예? 아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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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저씨 왜 새치기에요! 오렌지 됐네 택시 응 어 잠깐만 그거 내가 잘못 봤나? 아우디 택시 대기중? 아니 저희 저 양반이 어 제가 혹시 아우디 택시세요? 야 야 야이씨 일로와 어어어 아저씨 문을 부수었잖아요 문을 부수면 어떡해 아저씨 아니 같은 같은 택시끼리 이거 넘어간거 아닙니까? 제가 체포하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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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상도독도 법이야 하하 이거 상도독 어기면 법이야 이거 법에 접촉된다 이거 상도독도 법이다 하하 자 오늘 교훈 하나 얻고갑니다 아.. 아.. 골 때리네.. 40분에 섭종합니다! 40분 섭종이라고요? 아 5분밖에 안 나왔네.. 아.. 네 즐기고 가세요 이제 저희도 퇴근합니다..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. 고생하셨어요.. 다들 집에 들어가세요 퇴근 퇴근 네 과속 마음대로 하세요 과속 마음대로 하세요 아 진짜 아.. 섭종 직전에는 막.. 막 타는 거구나.. 5분동안 실컷 놔두세요 아.. 그래서.. 아.. 그래서 이렇게 막.. 막장이었구나.. 빌려줄게요 빌려줄려 가세요 뭐야 다 여깄다.. 뭐야 다 여깄다.. 출발합시다.. 누구세요? 출발해요.. 출발.. 출발.. 야 그냥 가.. 빨간 필요없어 그냥 가 출발하세요 그냥 가 경찰도 치워 경찰도 치워 아.. 뭐야 야 운전 왜 이렇게 못해 야 내려와 아.. 야야야.. 아.. 아 뭐야 야.. 맞장이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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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는게 나가는게 상책이네 아.. 미쳤다.. 진짜 님들 거짓말 안치고 택시 택시.. 택시 일하고 온거 같다.. 아..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!!! 굿 .. 쫄칫.. 네.. 니꺼.. 머물.. 이렇게.. 가게에.. 칼.. 광 CIA 칼.. 엉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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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